강동구 암사동의 선사주거지는 고대 인류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곳을 알리기 위한 박물관도 운영돼 왔는데요.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화면을 돌리니 움집 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실제 선사주거지 유적과 태블릿 PC에 증강 현실 기술을 접목해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 후반 전시관으로 설립됐던 곳이 두 번의 공사를 거치면서 올해 상반기에 박물관으로 재개장했습니다. 흑요석과 옥, 장신구 등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도 눈길을 끕니다. 흑요석의 경우 화산 안반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돌이지만 화산이 없는 강동구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고대인들끼리 교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출토된 각종 토기들도 전시돼 선사시대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돌과 흙으로 삶을 영위해왔던 고대인들의 숨결은 암사동 유적에서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